지민의 문제 형이 못 하는 거! 어? 공놀이인데 형이 못 해! 근데 잘한다고 해! 공놀이 못 한다고? 공놀이, 공놀이! 잘하는 게! 공놀이, 공놀이! 공놀이 뭐야? 공놀, 공놀, 걸.. 걸게 하는 거야? 공놀, 어? 공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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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놀? 이게 뭐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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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누구? 내일 입는데 누구예요? 뭐야 뭐야 왜 올까? 아 소리가 돼 소리가 돼 I'm a rap star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왜 와 아 포기해요 야 이 둘이 마피아네 이거는 경크예요 김민이 형이 방금 그랬잖아요 이 둘이 마피아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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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얘들아 야 야 야 조용히 해 봐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조용히 해 봐 조용히 해 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형부터 죽이고 안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잠시만 잠시만 야 아니 형 아니 잠시만 형 잠시만 자 자 가는 길이라도 좀 멋있게 가요 형 제 차례예요 제 차례 지금 저 마지막이잖아요 야가 아닙니다 야가 아닙니다 뭐? 카메라 등지 좀 이런 안에서 날 들고 있겠지 네 핑크팀 리더 대열이 형 고기하셨습니다 뭐야 어? 아 신났어요 신났어요? 신났어요, 신났어요. 뭔가 있어. 뭐야? 딱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하면 우선은 주채현이 형 틀린 건 다 봤잖아요. 그건 그냥 틀린 거야. 야, 잠깐만. 너 지금 다 고르는 사람들 다 시민인데 너가 마피아, 내가 봤을 때. 시민인데 너가 마피아, 내가 봤을 때.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일단 마피아하고 경찰 죽이면 어떡해? 그쵸, 여기는 의상 없으니까 경찰이 나오면 안 돼. 의상! 답답해 죽겠네, 이거. 아, 나 이거 답답해 죽겠네, 이거. 틀린 게 아니라 동선이 틀린 거잖아, 동선을. 그거 그냥 무능한 골든 차이 든 거야. 너무 딴 데로 갔어. 아, 맞아요. 박자도 그렇고 너무 딴 데로 갔어. 그럼 내가 틀린 거야. 진짜 님들 실수하시는 거예요. 진짜 만약에 내가 당신은 그러면 안 됐어, 나한테! 당신은 그러면 안 됐어, 나한테! 저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이거 마피아! 니들 진짜 실수한 거야. 그리고 승민이 형이 뭐냐면 저희가 영태기 형 랩 파트 끝나고 이거 뚜두뚜두 와서 뚜뚜뚜뚜 이때 자리 바꾸기로 했어, 세 번째 때. 근데 그게... 내가 음악을 못 들어서 틀린 게 아니고 이게 신발이 조금 미끄러워가지고. 아, 그것도 핑계죠. 저희가 뚜뚜뚜뚜뚜뚜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근데 뽑았던 거 형이 모르잖아요. 잠깐만 이것만 증명해봐요. 이거 왜 왜 틀렸는지. 아, 진짜 신발 진짜 미끄러워서 미끄러워. 저거 경찰이... 승민은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 뭐? 진짜 얘들아! 진짜 이만한 사람들이라네. 아, 다 부러워. 그러면 경찰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겠네. 아, 내 생각에 경찰이 동맥 턴입니다. 근데 어쩜 죽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윤이 형이 죽었습니다. 성윤이 형이 죽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은이 형이 지금 마피아가 살려둔 이유는 눈의 가시가 아니라는 거지. 성윤이 형이 그 중요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아니, 아니,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형이 의심스러워. 맞아, 나도 너였어? 왜냐하면 점점 원... 점점 원, 투, 쓰리, 포, 파일, 식, 세븐 이렇게 일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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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일어났어요? 재현, 동현, 장준. 재현, 동현, 장준. 재현, 동현, 장준. 장준이 형은 저게 컨셉일 가능성이 높다는... 와... 형, 진짜 맞서게... 아, 거기서... 내가 보여줬지? 와,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사진 찍고 싶다, 이거. 예능이 있다. 그쵸, 대표님께서 늘 기이 죽지 말라고. 어디 가서 눌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3, 2, 1.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숲에 가서 우리 자연인분들의 인생의 고단함을 제가 또 듣고 생선 머리카레 같은 거 그런 리액션 잘했으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아, 예쁘네요. 그쵸, 제가 곱단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됐습니다. 팔자필러. 뷰가 좋더라고요. 다른 데 가끔 뒷줄 안 치는 데 있어도 안 가요, 그러면. 구독 안 해요, 그러면. 오케이. 어, 할 것이다. 오케이, 할 것이다. 당연히 하죠,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좋아요, 구독 바로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네. 참았어. 와, 대박이다. 이거 잠깐 빌려와도 돼요? 한 번만 하고 와드네요. 형의 지금 이거, 가요 리듬을 체크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나는 지금 키에 만족한다. 재미, 재미. 오픈을 했군. 나는 만족해. 만족해, 만족해. 그쵸. 그건 좋은 거야, 진짜. 작으면 어때? 그쵸. 작을 수도 있지? 작을 수도 있지? 작을 수도 있지? 강도를 높이는 거야. 나는 님을 사랑한다. 아, 나는 하죠. 진짜 아파? 형, 진심이 진심이잖아요. 저, 저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악! 자!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